1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진걸 소장님하고 노정열이 우리 동북투천 그리고 양주 연천 의뢰 이게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 지역구 이름을 조금 헷갈리게 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필승카드 남병근 후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노정열 tv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친애하는 노정열 개그맨님과 또 안진걸 tv의 자매 tv 제가 또 오마주하는 tv 노정열 tv랑 안진걸 tv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원래 진직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노정열 tv에도 좋은 분들이 많이 출연하셨고 안정열 tv도 좋은 분이 많이 출연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정열 tv랑 안진걸 tv와 동시에 이렇게 모신 분은 남병근 후보가 처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디오 테스트할 때 했지만 모든 우리 민주당의 에너제틱한 파워풀 후보 중에 성함 석자가 정말 파워풀하고 에너제틱 하신다 남자의 남 병기의 병 근성의 근 남병근 후보님 자랑스럽게도 우리 경기 북부경찰청장을 역임하신 우리 경무관 출신의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경찰 우리 경무관까지 이렇게 다 명예롭게 헌신하시고 사실 경찰 출신 중에서 유삼용 총경하고 우리 남병근 경무관이 이제 경찰 출신 중에 제일 유명하세요 이상식 후보님도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상식 후보와 나경원을 보내버릴 유삼용 후보와 경기 북부 헌지에서 반드시 보낸 당선된 남병근 후보 이 세 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김성원이라고 제 입에 언급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김성열 한동훈 일당이 나라를 망가뜨리기 시작한 게 2022년 대선 되자마자인데 바로 그때 110여 년 만에 최고의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대통령이 뭐 퇴근하다 말고 퇴근하다 보니까 저 안에 아파트가 잠기고 있더라고 퇴근하다가 아파트가 잠기면 다시 돌아가야죠 그리고 퇴근해서 전화로 아마 술도 싫어 간 거로 추정이 돼요 바로 그 수해 현장에서 사진 좀 잘 나오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역대급 망언을 한 자가 바로 이름도 언급하고 싶지 않은 김성원이라는 자고 그 사람이 이번에 희한하게 개리맨더링 비슷한 거로 해서 깔끔하게 끝날 이 지역구가 바로 어렵습니다 동두천 양주 연천 의뢰 우리 남병근 후보님이 되신 겁니다 혹시 뭐 정성우 의원이 어떻게 한 것 아니냐라고 오해가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후보님 그동안 뭐 방송 몇 군데 나가셨을 텐데 막 시간이 쫓기잖아요 괜찮으니까 자 인간 남병근 연천 의뢰 후보 남병근은 누구인지 좀 편안하게 길게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고 싶어도 본인 소개 어떻게 하세요 네 본인 소개 저는 뭐 양주 은현면 시골 촌놈입니다 고등학교까지 농사를 줬고요 고등학교도 시골학교 농가를 졸업했습니다 촌놈이고요 그렇듯이 삶은 좀 맑게 바르게 살았다고 잡아가고 있습니다 공직을 30년 했는데 제가 좋은 직원들을 만나서 네 번의 서장을 다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고요 아마 전무후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또 힘든 일은 제가 서장이라도 항상 솔선수험하면서 직원들을 화합시키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공인으로서 공인은 공적인 마인드 즉 모든 일에 있어서 주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지향점이 공공의 선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비교적 그런 바른 방향으로 그간에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골 분들 굉장히 응원하고요 사실 안진거리나 도정열이나 이렇게 털털한 걸 좋아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제가 잠깐 아까 이상식 또 유사명 총경 민중의 지팡이 출신들이 본의 아니게 이제 성향이 보수적이거나 한나라 단계일로 많이들 가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 남병근 경무관께서 경기북부경찰청장까지 오시는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민주당의 가치와 이념과 함께 코드가 맞으셨는지요 저는 그렇죠 경찰 간부라는 것이 법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안전을 유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우수적인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차이점이 경찰관이면서 저는 문학생활을 해왔습니다 현재도 한국경찰문학회장을 하고 있고 2010년도에 시인으로 등단도 시인이시군요 등단까지야 시인 이렇게 한국경찰문학 책을 저한테 선물로 드렸습니다 저도 제 책을 선물로 드렸지만요 시인을 읽어봤는데 진짜 경찰 업무 하시면서 어떻게 저런 시적 감수성이 이렇게 몸에서 배우셨는지 다재단을 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혼과 굳이 당을 선택한다면 당연히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당 퓨어로 좋은데요 당연히 민주당 시가 맑고 독재를 항상 한 거 했고 또 일제에 저항을 했고 또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화를 부러짓고 남북 평화를 지향하고 그것은 소위 보수당 국민의힘 하고는 피 자체가 거기는 아주 탁한 피고 깨끗한 미주당은 그게 파랗고 샘물 같은 당이 도로 민주당 아닙니까 당연히 뭐 민주당을 저는 자부심 을 갖고 퇴직 만기가 되기 전에 입당에서 지금까지 민주당으로 자랑스럽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푸르고 깨끗한 피에 우리 남병근 지금 파란색 유니폼이 너무 잘 어울리시고요 4년 전에도 제가 이제 출판기념회 사회도 뵙고 같이 이렇게 응원해 드렸는데 아 4년 전에 기분이 있으셨군요 그때보다 너무 잘생기시고 인상도 좋아지시고 아마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맑은 정신과 푸른 피로 민주진료에서 애써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4년 후에 남병근이 제가 본 4년 전의 모습보다 더 이렇게 일신으로 일신 되시시고 지금 제가 동두천 연천 양주 이렇게 보면 이번에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김성원 씨의 수혜 망언은 아니더라도 우리 남병근 후배 가치를 이제 동두천 양주 연천의 주민들께서 우리 양옆에 정성호 의원과 더불어서 쌍두마차로 이번에는 시켜야 된다는 이렇게 민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느끼시죠 남병근 후보님 느끼고 있습니다 소위 거기가 경기도에서 가장 험지 양평 여주 양평 여주 양평 최재원 후보님과 남병근 후보님 가장 험지라고 거기가 되면 경기도가 싹쓸이 한다고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국힘에서도 거기를 경합 우세로 판단할 정도로 이제 역전 분위기인데 그렇게 판단한 게 꽤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현장 분위기는 역전 분위기입니다. 제가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이긴다는 것은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드디어 제가 기적을 일으킬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사실 경찰대학교 교수를 할 정도로 경찰로서의 토임과 사명을 다 했고 우리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에 차관 비서실장으로도 이렇게 역임을 하셨고 애초에 충남대 법대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찰이 되겠다는 생각은 언제 어떻게 조심하셨어요? 사실은 뜻밖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법고실에서 고향에 인권 변호사를 하는 것이 저도 고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모 대학 전자공학과를 다니다가 다시 충남대학교 법가로 갔는데 대학원까지 사법고실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친한 동료의 권유로 경찰이 판검사 못지않게 더 보람찬 직업이다. 그런 권유로 해서 경찰 간부 시험을 봤습니다. 경찰 간부생 출신이시군요. 조금 경찰 임무는 좀 늦게 대학원 을 졸업하고 들어와서 그래도 30년 가까이 일하셨네요. 그 대신 압축 승진해서 제가 동기들 중에서 가장 빨리 승진하고 열심히 신원서판이 멀쩡하신 분이라 아마 우리 경찰계에서도 사실 이런 분들은 정권에 상관없이 진짜 말 그대로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톡톡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정열 tv 노정열 tv 인사이트 tv 공동으로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샘님께서 남병근원님 우리 지역구원님 화이팅. 지역구원님 마음샘님. 감사합니다. 시험을 한 번 뵙는데 실제가 더 잘생기심. 명예님께서도 화이팅하세요. 전선생님께서도 홈재추노법을 모두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이브리대원님께서도 화이팅이십니다. 코미디아님도 화이팅. 노정열. 좌로정열 우로정열 김정열입니다. 그 김정열이 아니라 좌로도 가지 마 우로도 가지 마 노정열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저도 또 개그를 해야 돼. 안진골 소장을 많이 아시겠지만. 남병근원님 왜 안진골이 대단한 줄 아세요? 제가 우리 안 소장님은 저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2016년. 2016년 촛불집회. 소위 촛불혁명집회 때 저는 서울청에서 교통을 총괄하는. 그때 현직이셨구나. 제가 그때 매일 사표를. 아침마다 사표장을 앞에 놓고 그 엄청난 역사적인 집회를 관리했습니다. 그때는 경비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교통을 중심으로 현장관리를 했습니다. 제가 5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1,700만 명의 역사적인 집회를. 만약에 남병근 경찰과 박원순 시장님이 없었으면 진짜 촛불혁명이라는 것은. 실제. 불가능했을 게. 그때 교통이나 관리 잘해주신 우리 경관님들이 다 손포장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야죠. 만약에 이거 딴짓했으면 어떡해. 그건 너무 그 6개월 동안 혹시라도 경찰 중에도 보면 이렇게 가끔 오버하는 지지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을 막. 물대풀을 손톱으로 댔다거나 그러면 이게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누군가 다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는데. 남병근 후보님 우리 시장님 이런 분들이. 지금 고위직이셨습니다. 일단 시민들 많이 모였으니까 안전하게 안전하게. 그게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 여러분 박수로 우리 2016, 2017 6개월간의 촛불혁명이 있게 한 행정의 박원순 시장님이 계셨다면 바로 경찰에 우리 남병근 경찰이 계셔서 시민들의 그 열화 같은 혁명의 의지가 안전하게 평화롭게. 평화롭게. 굉장히 사실 일촉즉발의 위기일 수도 있었어요. 잘못하면 큰일 날뻔죠. 개혁문건까지 나온 거 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때 집회 때 맨날 나오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명 대표님이 잘 나오셨죠. 그땐 아직 대통령 아니셨으니까. 노회찬 전 대표님이 박원순 시장님. 이제 남병근 후보님은 일 때문에 맨날 나왔는데 그때 교통경찰은 정말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말 한마디도 친절하게 하고 시민들 안전하게 하고 소통할 수 있고. 그래서 이상하다. 경찰관 선생님들이 박근혜 정권인데 너무 친절한데 그 배경에 남병근 후보님 계셨던 거예요. 그 경찰은 어떤 정권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지팡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죠. 양객님께서도 동두천, 연천은 남병근이 답이다. 여러분 양객님 수요일장에서 기후제 막말 김성호 나오나 아시는군요. 정호연님 일 잘하는 남병원 국회 보내시다. 리아지님 짱짱짱짱짱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1년 안에? 한 달 안에. 일 잘하는. 아 짱짱짱짱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시민단체들. 민변 참여했는데 환경노련 너무나 유명한 단체들이 진행하는 최악의 후보 투표가 있어요. 여러분 김성훈 후보가 46명 최악의 후보를 뽑혔어요. 그중에서 또 15 최악의 후보로 뽑혔거든요. 그중에서 또 3명을 뽑는 투표가 진행돼요. 제가 지금 우리 노정열TV, 인싸TV, 안정열TV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들어서 김성훈을 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수혜망언이라든지 평소에도 그 수구냉정기득권적 그런 사고나 막말 이런 부분을 무겁게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고 빨리 들어가 오십시오. 여러분 안정열TV, 노정열TV, 인싸TVTV 빨리 빨리 들어오시고 저는 두 분 말씀 나누시면 또 계속 링크 투표, 최악의 후보 투표 링크를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지역의 지금 상대당 후보는 단순한 망언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망연자실하고 세상이 암흑같은 그 115년 만에 폭우 속에서 피해 입은 현장을 정말 말실수가 아니라 마음 자체가 얼마나 못돼 먹었고 저질인지가 여실히 드러난. 옛날에 뭐 이부망천 때문에 망쳤다 그러는데 그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부망천은 오히려 자기가 사는 지역이 너무 살기가 어렵지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하는 속에서 나온 유종의 배경이 이해되는 망말이라면 맞습니다. 이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쇼하러 갔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고 고통스러워도 니들은 다 내 쇼의 대상이야. 사진 잘 나오게 비와 좀 왔으면 좋겠다. 뭐 사진 찍는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한동훈 막 돌아다니면서 막 시절같이 찍는데 후보는 안 띄고 지를 막 띄우고 방방 띄고 막 후보 얼굴을 막 차버리고 지 핸드폰을 왜냐하면 지 띄워야 되니까 지 사진 찍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비번 27개 왜 그랬어요 진짜. 이런 사람이 8년 재선을 했다는 것도 참으로 치욕스럽지만 이번에는 조금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우리 남병근 후보로 다 검증이 되신 분이고 30년 생활 동안 공직 생활을 이렇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해오신 분이 지금 동두천 연천 양주에 필요합니다. 그 외에 사실은 상대방을 디스하는 게 아니고 8년 동안 성과가 있으면 뭐 100번 양보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지만 약속 지킨 것도 없을 뿐더러 모든 지표에서 지금 경기도 선거구가 한 60개 가까이 되거든요. 굉장히 하위 오브 하위입니다 지금. 이거 사실 동두천 양주 연천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재선이면 안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제일 힘 있게 일할 때 아닙니까? 재선이 제일 일 많이 하죠. 그렇죠. 초선호사님은 좀 배우고 그런 게 아닌데. 삼선은 그냥 힘만 주고 다니고. 삼선부터는 조금 무게에 힘주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삼선 금지해버려야 된다 사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일단 삼사선만 돼도 장차관급이니까 막 폼 잡고 다니시는데 초재선이 일 열심히 하면 그중에 재선이. 재선이 가장 끝날 때거든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지역에서 공약도 제대로 못 지켰고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수혜 망언뿐만 아니라. 그게 저는 수혜 망언도 문제지만 그거야 실수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문제는 국회의원이 기본적으로 사명이라는 것이 행정기관을 견제하고 또 입법을 하고 또 지역 민을 대표해서 지역의 일을 하는 일인데. 8년 동안 우리 동두천, 연천이 어떤 실정이냐면요. 잠시 소개를 하자면.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내 최하위고요.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고요. 또 연천군은 인구 소멸 지역이 됐고. 동두천도 몇 년간 약 인구 1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정말 피폐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정도면 국회의원이라면 24시간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타결할지. 저 같으면 웃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걱정이 돼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런데 구호가 그렇습니다. 3대가 행복한 동두천, 연천 이게 구호가 되는데요. 참 이렇게 딱하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지역민들은 그렇게 어려운데. 본인은 지역에 자주. 제가 보기에는 주말 빼고는 평일에 거의 제가 볼 수도 없었거든요. 출몰을 안 합니까? 이게 과연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적으로 아주 비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경제 자립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재선정도 되고 중요한 당직도 맡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수혜망원의 시점이 바로 국회의원이 재선되고 나서 2년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국정을 했는지를 여러분은 여실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국구도 돌아가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속으로 내가 돌아다니 신용만 해서 딱 사진 찍으면 너희들 빠이빠이. 무슨 삶을 살던 빠이빠이 그렇게 풍자나 그렇게 추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혜망원 현장에서 내가 지금 이거 보는데 후원님 가져왔는데 이거 보고 또 갑자기 김성원 솔직히 이게 사진이랑 카메라 다 있는데도 그런 거예요. 솔직히 비 좀 하시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그러니까 그때 권성동 임의자가요 듣고 이 사람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에이 하고 때립니다. 그렇죠. 손을 막 쳐요. 순식간에. 하지 마라고. 왜냐하면 본인들도 이 권성동 임의자도 쇼맨십 세계로 유명한 의원들인데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그 즉시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영구적으로 공직에서는 배제시킬 다 돼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사적 이혼을 노리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죠. 공동체 공동체나 서민이나 중산이나 국민의 삶과 생존 이게 관심 없는 사람 많이 있잖아. 있을 수 있잖아. 그냥 사심 있게 살면 되지 왜 정치를 하려고 그러자고. 정치는 정말 피눈물 서민들의 피눈물 닦아가지고 국민의 아픔을 달래주는 거라고 디제어를 했는데. 그래서 후보님은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당시에 열받고 지금도 열받고 계시다고. 저는 그 정신세계를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그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집합을 시켜놓고.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말해주시면 해야 된다. 사진 찍지 말라. 웃지 말아라. 사진도 찍지 말라고 그랬으면 맞습니다. 일종의 교육까지 시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정신세계를 이해가 안 됩니다. 저들의 말은 제한재해 속에서의 사심과 본심이 드러난 이유가 바로 저게 2022년 대선 있었던 해 8월 달이고요. 작년에 보십시오. 요즘에 정말 끔찍한 이 도주대사 이종섭의 건도 그 수의 현장에서 최수근 상병의 그런 안전관리 소홀 플러스 사건 은폐 엄폐 그리고 대통령실 vip의 특정인 구하기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아닙니까. 이 재해 속에서 사람의 본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동두천 연천 또 양주 을 시민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8년을 너무 많이 써먹었습니다. 네. 그 후보님 그 얘기도 지역구가 지금 이제 인접지역구에 박재혜 의정부 후보님 계시고 정송호 또 후보님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동두천 양주 연천을 어디어디인지 이렇게 지역을 좀 왜냐하면 그래야지 또 우리가 그 지역에 사는 지인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번에는 남병근이다. 무조건 남병근이야. 정송호 의원님은 옛날부터 그 지역에서 독보적인 인기가 있었지만 남병근 후보 정권은 굉장히 엄지로 평가를 받는 곳인데 어디인지 한번 이렇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그것 좀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울 정도니까 아이고 이게 이제 동두천 연천 넷플라스 양주시에 이계면 은현면 남면이 살점 똑디듯이 소위 계리면더링이죠. 원래 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인데 김성원 의원께서 대선 투표율을 분석해서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보기만 쪽집개처럼 두 개를 원래는 다섯 개면 또 회천 1, 2동 1, 2, 3안이 있었고 그 안은 아예 법률의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안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저한테도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죽기 살기로 연천을 사수했다 이렇게 죽을 뻔했다 하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양주에서는 그것이 마치 정송호 의원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소문을 내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호도하지 않나 그러는데 분명한 것은 김성원 의원의 법에도 맞지 않는 그래서 특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말이 특례지 사실은 불법이죠. 불법 사항을 법기술을 통해서 법으로 해서 본인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살점을 똑띠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동천시 연천군 플러스 양주시의 은현면 남면 이렇게 됩니다. 아주 기형적이죠. 그야말로 개리맨더링을 2024년도에 지금 보고 있고요. 원래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든가 이것도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이 국회를 통과해서 이렇게 확정이 됐느냐.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이렇습니다. 자기들끼리 협잡이라든가 건무술수를 부리고 아무튼 이렇게 죽기 아니면 까무르치식으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이런 편법 탈법 부법이 국회 법정주의로까지 확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고 그 대신 총알보다 더 강한 게 표밖에 없습니다. 투표. 투표로 이번에 20여일 남은 20일도 안 남아있는데 지금 이제 17일 남았나요? 여러분께서 4월 10일 날 그리고 그 전 사전투표일 이틀이나 있으니까 일찌감치 확실히 찍어두시고 이번에 바꿔주시겠어요. 제가 이 대목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은현면 새로 편입된 남면 주민분들께서 매우 손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정성호 의원이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김성원 의원이 주도적으로 노력을 했다. 정개특위위원이었거든요. 협상하는 당사자. 그래서 저는 은현면 남면 주민 여러분 제가 그쪽이 고향 아닙니까? 제 고향 정말 잘 챙기겠습니다. 저한테 아주 전폭적으로 저를 좀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이 참 진짜 고향이시네. 태어나서. 양주. 은현면. 그러니까 여기 언론에서도 보수적인 남면과 은현면만 김성원 역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있네요. 그나마 다행이다만. 김성원 후보가 자기한테 좀 더 유리하게 양주시에 보수적이나 어르신들 많은 데를 편입해 갔다라는 비판이나 지적 또는 그런 걸 꿰다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겠네요. 하는 짓이 진짜. 원래 그러면 이제 동두천 양주 연천 가버리니까 그러면 동두천 양주가 동두천도 반으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을 약간 보관을 해서 되게 헷갈려고요. 사람들이. 이게 동두천 연천은 온전하게. 양병근 후보님의 지역구. 지역구고. 양주가. 양주 두 개 몇 만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지역구 명은 아마 그게 법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두천 양주 연천 가부를 하니까 이거 반짜른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 게리맨더링. 김성원 의원의 주도적인 아주 특별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진짜 이번에 우리 지역구의 시민들께서 정말 현명하게 따끔하게 심판을 안 해 주시면 뭐 유튜브니까 조금 편한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싸가지가 없어집니다. 지금도 싸가지가 없었지만 국민 알기를 진짜 도그나 피그로 알 수 있는 진짜 알기를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셔야지 우리 동네는 원래 그런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번에 죄송합니다. 은현면 남면 회천 1, 2동 이렇게 정성원은 제시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그 추가되는 데서 시의원하고 도의원 나누는 지역구가 맞아야 됩니다. 단위가. 그러니까 정성원은 회천 1, 2동 은현면 남면을 하면 한 5, 6만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시의원 2명 도의원 1명 이렇게 단위가 나와서 마땅히 이게 되는데 그것을 김성원 의원이 반대하고 왜냐하면 회천 1, 2동은 다소 민주당이 투표율이 찬성률이 높은 데입니다. 그걸 빼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시의원이 여기저기 걸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 하나는 은현면 남면 다리 하나는 회천 1, 2동은 걸쳐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게 공천 뭐라든지 이런 기형적을 만든 법을 지키고 법을 입법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자기 지역구를 이렇게 해놓은 이것만으로도 퇴출감입니다. 이건 참 저는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양주가 그냥 하나가 있었고 동두천 연천이 하나 있었네요. 그런데 한 3천여 명이 부족했습니다. 법정 인구에. 동두천 연천 인구가 감소하니까 양주 끌어내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김성은 의원이 그것도 보수적인 동네만 딱 다짐한 거네요. 두 개 면을 끌어들여서. 인구가 이렇게 동천 연천이 소멸 지역 될 때까지 그것도 문제죠. 주말에 와서 축산하고 악수나 하고 웃으면서 다니다가 이 선거구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그런 재주는 무슨 재주가 좋은지 그 계리맨들 재주는 아주 특급입니다. 국회의원 나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나쁜. 사실은 수도권은 한 시간이면 가요. 막히면 한 시간 좀 넘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 목포나 부산에 있는 분들도 비행기를 타고 가든 KTX 타고 가든 자기가 운전을 기사가 하든 해서 가거든요. 당연히 주말에는 지역구민들 만나야 되죠. 그런데 이게 동두천 연천 양주는 그냥 가면 됩니다. 영동포 국회의사당에서 그렇죠. 그러면 늘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평일 날 어디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다가 주말에 잠깐 띡 얼굴 내밀고 사진 찍고 주중에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를 이 경기도 국회의원이 아주 나쁜. 그런데 좀 세게 말하면 이렇게 나쁜 버릇을 들인 게 바로 재성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온갖 나쁜 짓 못된 짓 싸가지 없는 짓을 해온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심판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민주당 공천을 보면서 뭐 안 소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성인되고 나서 가장 깜짝 놀랐어요. 나쁜 언론들에서 무슨 비명 행사니 나쁜 얘기들 하지만 시민들이 이렇게 칼같이 옥석을 구별해가지고 재산부터 사상까지 다 난리 버는 경우가 저는 한 번은 못 봤습니다. 비명 행사가 아니고 찐명 개혁파들 또 컷오프 많이 됐고요. 비명도 단수된 데 너무 많아요. 비명이나 이른바 친문 중에도 단수된 사람 너무 많고요. 그냥 정말 평소에 너무 못했다 하는 사람이면 개혁을 안 한 사람 초선이든 재선이든 다선이든 민주당과 범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번에 아웃을 많이 시킨 거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박인진 님께서 남들도 못 아는 이번 선거는 남병근 후보님이 당선 합정 기쁨으로 짚고 흔들리게 뻘쩍들 준비가 돼 있답니다. 노인분들 교육원 자식들이 일부 어르신들 보수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조금 더 교육이란 교육보다 절절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설득과 호소. 투하우님께서 이미 남병근 후보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완료했습니다. 남병근TV 여러분 남병근TV 구독 좋아요. 진짜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현재 남병근TV가 얼마 전에 뉴스공장도 갔다 오셨네요. 2940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방송하면서 일단 3000명은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2940명이니까 그다음에 밤에 이제 또 4000, 5000까지 우리가 계속 노정일TV, 남녀TV 응원하겠습니다. 축복사람님께서 남병근 후보님 꼭 당선되셔야 됩니다. 후보님 실시간 댓글 보냐고 통합님 물어보시니까 단무지님이 안 보시는 왜냐하면 지금 후보님이 이야기하느라 바쁘셔요. 다른 뉴스공장 이런 데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시간에 적혀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다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리얼님께서도 알람 설정까지 하셨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당선되어야 됩니다가 아니라 당선을 시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조건 동두천, 양주, 의리죠. 그다음에 연천까지 전화 주시고 문자 주셔서 김성원 얘기 정확하게 하시고 대리맨 되는 거 한 얘기 하시고 그 115년 만에 수해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하면서도 정말 살떨리네요. 계속 그 수해 현장에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망언을 일삼는 자 그리고 8년 동안 경기 동두천 이쪽을 이렇게 재정자립도 최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법정 선거 기준이 안 돼서 다른 데서 끌어와야 되게 만든 도대체 8년 동안 뭘 한 것인지 그런데 끌어왔는데 딱 가장 보수적인 어르신들이 많이 자기 유리한 데만 유리한 두 곳만 딱 끌어와서 굉장히 동두천, 연천, 양주 일부 지역의 발전보다는 본인의 3선 사리 사용만 노린다는 의혹이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남병근 후보님 캠프에서 만든 거예요. 재밌네요. 좋네요. PD님 잘 좀 만드는 멤버들 부가 한번 시켜주시고요. 무능 무책임. 수해 망언. 그냥 수해 망언이 아닙니다. 155년 만에 폭우로 그 수많은 삶의 터전을 잃고 그때 직간접적으로 11명 가까이 사망하셨어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직권하자마자 5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민주당 정본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일단 사고도 안 나고 나도 온 마음으로 수습해야죠. 어디가 망언을 사진 찍고 있습니까? 대통령 자체가 퇴근하다 보니까 저 아파트 물이 잠기고 있더라고 이 말을 뻔뻔서 그냥 퇴근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관악구에 있는 가가지고 그 다음날 갔고 처참한 현장을 거기서 이릅니다. 구경을 합니다. 마침 구경하면서 여기가 왜 여기서 죽었어? 사태자 하면서 오세훈이랑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거 참 그리고 더 심각한 거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또 사진 찍어서요 홍보해요.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씨는 이렇게 민생을 살피고 있습니다. 얼마나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동물원입니까? 우리 서민들이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신 애가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그 재해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아 이 정부는 완전히 막갑하구나라고 이태현 참사도 다음날 나타나가지고요 여기서 왜 이렇게 사람 많이 죽었어 또 삿대지라고 심지어 그 유명한 망언 했죠. 뇌진탕이지? 무슨 압사야. 보고도 안 받고 온 겁니다. 파악도 안 하고 온 겁니다. 너무 슬픈데 이수혜 망언의 주인공이 바로 8년이나 살림을 망쳐놓고 사진 찍고 쇼만 하고 주말에 맞습니다. 얼굴만 삐쩍 딱 비추고만 김성원 씨고 현재 게리맨도닝이 돼서 희한하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정해진 거니까 우리가 이 판에서 총알로 이기시자고요. 아주 중요한 댓글이 하나 올랐는데요. 노정열TV의 청훈아님 후보님이 대단하셔서 동두천 연천 양주를 경합적으로 만드셨다고 오오 역시 진짜처럼 만 후보는 찍어주면 안 된다. 경기의 근성 병균이 남겼습니다. 주인님께서도 응원합니다. 인사트TV에서 인사트TV님이 제가 군대 생활을 20년 전에 포천에서 했는데 최근에 가봐도 동두천 연천은 정말 지금 변한 게 없다. 진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태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이소리님께서 양주를 남병원 후보님의 고향 동두천 양주 연천을 제대로 발치진 남병원 후보 찍어서 내 말을 표현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고맙습니다. 그런 진짜 동두천 연천 양주 에 대한 자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창사진에 한번 또 이야기해 볼 공약이 되게 멋진 공약이 많은데요.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은 아시는 것처럼 51년도에 미군이 들어갔습니다. 동두천은 미군이지 부대찌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7.4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3만 명 가까이 동두천 경제를 동두천 경제를 그때는 거의 3분의 1 이상 차지할 정도로 미군의 역할이 컸습니다. 경제적인 역할이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거기가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호황이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정도로 그랬는데요. 그것이 이제 2000년 초부터 이라크 파병부터 시작해서 미군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는 약 4천 명 정도 주둔하고 그다음에 이제 훈련받는 미군들이 수경을 하고 떠나가는데요. 그래서 약 3만 명 가까운 그 많던 미군이 다 떠나고 4천 명이 남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노른자의 땅은 90% 이상을 그대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로 공유지가 바란되어 있다. 지금 그 캠프케이지라고 미군 기지가 있는 데가 어떤 땅이냐면 동두천시의 이담 시장이라고 옛날에 그러니까 동두천의 가장 요지 노른자의 땅에 지금 미군이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두천시가 본 손실이 경기연구원에 의하면 약 22조 원의 기회 손실을 봤다. 그동안 그런데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뭐냐면요. 제가 평택서 근무를 4년 동안 했습니다. 서장도 하고 너무 그쪽 실정을 잘하는데 거기서 엄청난 미군들을 안 받는다. 기지를 이 대모를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까지 국비 5조 원 이상에서 약 20조를 맨날 1조 원 가까운 투자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두천은 그거에 뭐 한 10분의 1이 될까 거의 동두천은 방치되고 이런 불공정 잘못된 거 동두천이 받아야 될 지원을 돈 많은 살기 좋은 평택이 받은 이런 아이러니와 잘못이 있어요. 제가 이 대목에 있어서 정말 공적인 분노를 느껴서 제가 정치를 하는 동인이기도 한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러한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에 대한 희생을 한 우리 동두천의 22조의 손실 이것을 국가로부터 찾아와야 되겠다. 관련 입법을 하고 법체제를 정비해서 그래서 지금 보산동 황폐화된 이런 도시를 원점부터 도시를 재생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이 동두천은 제가 가장 큰 그림이고요. 나머지 사성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이 정도 큰 규모와 손실보상 액수가 이렇게 수십조 단위라면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이라든가 민원으로 수년간 제기가 되어 있을 텐데 십수년간 넘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현직 회원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응답이나 답변이 없었던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고향에 와서 보니까 이런 이런 엉터리가 저는 그래서 도대체 여기에 국회의원 시장은 여태까지 무엇을 했나 또 그다음에 왜 이것을 가서 주장하지 않는가 데모도 하지 않는가 제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또 균형발전위원장 광주에 계신 모셔서 미군 공유지에 대한 세미나를 열어서 제 자비로 200만을 들어서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제가 퇴직금 다 날리고 그랬었는데 뭐라고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2018년대 나오셨으니까 그래서 미군 공유지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대책을 제가 마련해서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국회에 가면 이걸 주장하려고 그랬더니 뒤늦게 현재 국힘의 시장이 제가 개발한 논리를 갖고 뒤늦게 국방도 찾아가고 경기도 찾아가는데 어쨌든 뒤늦게라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제가 다 논리를 개발하고 주장한 건데 가장 제가 정통하죠. 이것을 저는 국회에 가면 일본으로 최초의 법안으로 반드시 처리해서 우리 동두천 잃어버린 70년 70년이라 그렇게 되는군요. 대한민국 선진국을 위해서 여태까지 헌신해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당당히 청구할 겁니다. 이것은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이 돼서 입법권과 예산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동두천 시민 여러분 꼭 남병근을 통해서 잃어버린 70년을 이번에 확실히 찾아주시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한일이 거기에 맞는 김성훈 후보님은 망언을 했죠. 망언을 일삼고 온 국민을 분노해 만든 김성훈 후보님은 재선도 하셨잖아요. 8년이나 했으니까. 패기 넘치는 애왕심 애국 애민 애왕 이게 3대정신이잖아요. 총선에 나오는 후보들 나라를 사랑해야죠. 우리 백성 우리 국민들 사랑해야죠. 거기다 고향 사랑까지 양주시 특히 은현면 출신이잖아요. 딱 지역 출신이세요. 그리고 너무 전문가 보니까 초중고도 다 그 1대에서 나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신흥구가 의정부에 있지 않아요? 신흥 신한대학교가 의정부에 있고 신흥대학이 있었고요. 신흥구는 어디 있어요? 동두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들어본 것 같아서 상패초 동두천 중 신흥구 다 그 아예 초중고도 다 1대에서 그러면 얼마나 전문가예요. 세상에 여기 사람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분이 패기 있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동두천만 들어보는 게 아니라 3개 다 들어봐야 되죠. 연천 쪽 한 번 말씀해주세요. 연천은 서울보다 한 1.2배가 넓거든요. 군 하나 자체가 전국면 신석지 유적지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구석기 유적지 죄송합니다. 구석기 강이 두 개나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청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청정한 지역에 4차 산업을 도입해서 유치해서 파주를 능가하는 그런 첨단 기업 불뚝 산업이 아닌 우리 바이오 생태라든지 4차 첨단 산업을 유치해서 아주 남북 교류를 대비한 사전에 경제 교류의 거점으로 만드는 게 제가 꿈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하려면 또 거기는 뭘 해야 되냐면 수도권 규제법 군사시설법 규제법 각종 규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풀 수 있습니다. 왜냐 전쟁의 개념이 이제는 현대에는 틀려졌습니다. 지지적 개념이 아니고요. 또 수도권의 개념도 이제 단순히 지지적 개념이 아니라 지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규제를 완화해서 첨단 기업을 유치해서 연천을 다시 재도약시키는 것이 이제 또 목표입니다. 은현면 남면은 28사단 하고 25사단 이전을 하고 그 부지가 남습니다. 그 부지에 우리 문화 활력소 라든지 또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친화적인 그런 시설을 유치해서 우리 은현면 남면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문화적인 면이나 또 경제적인 면이나 거기도 역시 부쩍 어렵거든요. 제가 고향이니만큼 실정을 연구해서 앞장서서 고향을 제가 살리겠습니다. 양주시 남면 은현문 까지 말씀해 주셨고 근데 이 연천군에 보니까 이쪽에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만 있는 겁니까? 그게 또 이게 그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 청정연천에 좋은 기업은 안 오고 요즘 산업 폐기물을 들여온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99%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99%가 반대하는데 무슨 그리고 거기가 이제 체육시설이에요. 아니 체육시설에 오늘 느닷없이 어느 사업자한테 아주 막대한 어떻게 보면 이권일 수 있는데 국민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데 도대체 연천군수도 공약을 죽어도 목숨 걸고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슬금슬금 추진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만 선명하게 우리 민주당만 선명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수는 당연히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꿀먹은 덩어리에요. 의혹이 많습니다. 왜 도대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군수가 당당히 반대를 못하는가 그래서 제가 현수막에 국민의힘은 입장을 밝히라고 하고 지금 개첨을 해놓고 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도대체 현 국회의원 군수는 뭐가 답답해서 국민 90%가 반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반대를 안 하고 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답답하기보다는 뭔가 잇속이 챙길게 있거나 혹은 어디 캐비넷에 약점이 잡혀있거나 아니면 북힘의 중앙집권적인 사고에서 야 나라가 추진하러 하는데 낑소리하지 말고 있어. 세 가지 정도가 복합된 결과가 아닌가 싶고 진짜 저는 연천군이 이렇게 넓어도 서울시에 1.5배가 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 1.2배 그것도 엄청 큰 거죠. 서울시 자체가 군 하나가 1.5배 동두천도 좀 더 동두천은 아주 작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예요? 동두천은 95평방키로 킬로미터가 되고요. 연천이 600평방키로가 넘으니까요. 한 7배 정도 되고 서울시에 1.2배 그럼 지금 우리 남병금 반디당련 남병금 후보님 자꾸 세 개를 합치면 서울시 한 두 배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합치면 그죠. 그러니까 다 합치면 양주시 은현면하고 한 1.5배는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1.5배는 최소한이 서울시 국회의원 한 분이 여기 국회의원 50명인데 그걸 어떻게 다 다니고 계세요. 저기 진걸 씨 강원도는 저쪽부터 여기까지 다 다니고 수도권은 그래도 괜찮아. 소장님 신발이 가야 돼요. 저희가 파란 신발 아니 이런 상태에서는 노정열 계급맨님이 유세를 지원하러 봐야 됩니다. 그럼요. 혼자 다니기 너무 힘드셔요. 너무 저하고 인연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라 유세 좀 하러 박정희부터 윤석열까지 성대모사 다 할 테니까 원래 민주당 대통령만 하는데 제가 연천 동두천 양주는 가서 이승만도 남병근 응원하고 박정희도 남병근 응원하고 전두환 노태우도 남병근 응원하고 그럴 수 있죠. 재정신 차려서 김대중 동두천 문재인은 당연히 남병근 응원하고 윤석열도 어느 날 뭐에 뭐 맞아가지고 남병근 응원하는 버전으로 해서 유세차에 오견님께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원님 말씀 듣고 돈성희님 이돈성희님 화이팅 그다음에 단무지님께 썩은물을 자꾸 흘려보내야 됩니다. 김성훈 후보를 풍대해 주시고 마음섬님께서도 얼쏘 프로라느님께서 연천에 한번 오세요. 연천에 태극기부대가 좀 많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재명 대표가 칼테러 당한 또 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대요. 팩트체크도 안하고 참 기가 막힌다 제가 알겠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노정열 개그맨님과 제가 연천이 어디 가서 유세도 하고 현장 방송도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여러가지 노력해보겠습니다 잠깐만 노정열과 안 소장이 가면 노안이 오는 거 아이고 노안이 왔다 노안이 왔어 노안이 왔어 노안이 왔다 노안이 왔어 여러분 군자금은요 특히 병기를 병기의 근성이라서 그냥 하면 안되고 십시일반으로 여러분이 소중한 군자금을 쏴주셔야만 공적으로 다 처리가 되고요 세금 처리되고 선거공영제에 의해서 선관위에서 또 당연히 압승을 하실 거지만 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남병군 후원회가 있습니다 농혁 351-1312-3689-43 이거는 남병군 후보님 유튜브 들어가셔도 되고 SNS 들어가시면 항상 떠있으니까 동두천 양주 연천을 여러분이 새롭게 물갈이하는 마음으로 정말 연천 말씀 들어보니까 얼마나 역사와 천혜의 자연환경이 살아 숨쉬는 명품고장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산업 폐기물 장을 오게 하려고 하고 있고 국민들의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지금 어허허하고 있고 이거 확실히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성원 씨도 8년 동안 한 것도 없지만 너무 질질 끌었고 이제는 끝날 때가 됐습니다 우리 동두천 양주 연천을 시민 여러분 이번에는 남병군 후보로 지금 외모 딱 보시면 알겠지만 셋이 앉아있으면 친구 같잖아요 아주 스마트하시고 핸섬하시고 신원서판으로 아주 옛날로 따지면 아주 정말 모든 걸 갖춘 아주 훌륭한 인재입니다 이 동네뿐이고 여기서 초중고 다 나오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입소문을 내주셔가지고 야야 그 수혜에 난데서 그 헛소리하는 김성원 너무 8년 오래했다 이번엔 진짜 더 늦기 전에 김병근 후보가 지금 제일 머리가 좋을 때고 건강도 좋을 때고 정력이 짱짱할 때입니다 지금 초선으로 써먹으셔야 나중에 재선이 돼도 잘 쓰지 4년 후면 조금 머리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왜냐면 되지만 그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남병근 인생에서 제일 좋을 때 아니 초선 재선 때까지는 완전 전승길 것 같아요 그렇죠 동두천 연천 양주의 최고 전문가요 아예 태어났죠 두루두루 초중고 다녔죠 그 지역에서 근무까지 하신 분이 경기북 경찰서까지 했는데 경기북부는 모르는 곳이 없죠 법학 박사의 경무관이라는 게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경찰에서는 최고위직들이거든요 장군님들이죠 경찰의 장군 거기다 시인까지 써요 시인이에요 시인은 항상 세상을 그 다음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따뜻하게 연민으로 또 사랑으로 보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동두천 연천 양주에 딱 어울리는 문물을 겸비했다고 표현하죠 옛날로 따지면 아 문물을 모두 겸비한 진짜 남병근 후보님은 문물을 겸비한 경찰에 조금 일방적이기 쉬운 보수적인 경찰이 아니라 정말 중립적이면서도 공평한 업무를 해오셨고 2016년 17년 촛불혁명이 6개월 동안 가능하도록 현장 교통을 안내해 주신 정말 위대한 일이죠 그게 정말 삐끗했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이 대단한 게 예전에 워낙 박재현 전도한 노태우 때 우리 경찰들을 권력의 신호로 민중의 지팡이 아니라 민중을 향한 옹뎅이로 악용하고 그래가지고 경찰관님들이 간부급에서부터 일성 경찰관인 걸 아니 우린 민생치 아니고 민중인 지팡이인데 우리를 너무 안 돼서 굉장히 각성하셨어요 대한민국 경찰은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으로 직무 수행 능력도 대단하지만 민생치한 민중인 지팡이의 철학도 굉장히 좋아하죠 아마 지금 경찰관님들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공모니까 속으로는 윤석열 정권 같은 이런 괴물 정권은 몰아내야 된다 이건 국민에게도 불행 그다음에 경찰이라는 직업에도 엄청난 불행과 파행을 갖고 오잖아요 경찰 전문가시지만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가장 중요한 군중관리라는 수십 년 동안 했던 거 아무 사고도 없었던 고기를 쓸데없이 마약가의 전쟁이니 경찰 인력 배치를 저쪽 용산 앞에 갔다 오고 비어있는 관제에 2개 부대를 2개 중대를 보냅니까 비어있는 관제에 국민의 경찰청이한테 어떻게 행안부에다가 경찰국을 만들어서 장악을 할 생각 그러니까요 대목에서 제가 한 말씀을 하실 말씀이 이제 남성 의원이 또 하실 말씀이 많아집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그 뭐냐면 제가 평택에서 근무할 때 정말 집회가 많았습니다 대출이 민기 이정도 있었고 정말 많은 집회를 경험했고요 그 경험 때문에 제가 영등포 소장을 지냈는데요 영등포 경찰서는 그야말로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수십 배의 집회가 있습니다 맨날 국회화폐 여야 당사화폐 정말 대단하죠 1000번의 집회 그 당시에 의사 집회는 약 5만 명 또 촛불 혼잡경비는 세계 불꽃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 있을 때는 약 50만 명이 왔는데 정말 위험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단 한 건도 사고 없이 저는 1년 동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 글 보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은 그때 용산서가 뭔가 집회 관리라는 본질보다는 엉뚱한 방향으로 대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난 것이 답답하고요 아마 저는 우리 경찰은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수사력이나 또 주민 안전을 위한 기법 경찰만 경찰 독자적으로 독자적인 정신으로 맑게 일을 할 수 있게 놔두면 모든 면에서 초일류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경찰국을 만들어서 경찰을 자각하고 마치 검찰의 하수인처럼 이렇게 불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경찰 조직이 본연의 일을 안 하고 바라보는 방향이 삐뚤어지고 하는 일이 삐뚤어져서 이태원 참사 이런 일이 난 겁니다 절대 우리 경찰의 수준이 그런 사고가 날래야 날 수 없습니다 리더가 눈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병근 위원장님이 가시면 상임위가 여러 군데 있을 텐데 경찰 검찰과 관련된 이 개혁 또 국민의 경찰로 다시 자리 잡게 하는 역할에도 아마 최우선에 서서 우리 민주당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 다수 입성을 하실 건데 거기서도 우리 남병근 위원장님이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내시기를 손꼽아서 응원합니다 예 그건 이제 서서 방송 우리가 또 보내드려야 돼요 얼마 지금 저기에서 서울보다 1.5배 지역을 다니지 얼마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제도 우리가 이제 서초 강남병의 최고 엄지 박경미 후보님 모셨잖아요 지난주에는 서초갑 김한나 후보님 정말 유명한 후보님들도 있고 시청률 더 나오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닙니다 지금 노정열 tv라고 안지글 tv는 험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도와야 됩니다 저희가 힘들더라도 이분들과 무조건 함께 할 겁니다 근데 그 일정 근데 동네 돌아보시면 경기 북부도 심판의 바람이 분다고 상대적으로 보수인 동네인데 윤석열 김건희 한도훈 정권 에 대한 막 분노 실망 규탄 많이 아시죠 주민들께서 이건 진짜 아니다 정말 저도 현장에서 제가 100일 기도 드리듯이 기만에서 100일부터 제가 아침 저녁으로 혼자 서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허서를 그런데 저도 특이한 것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다가오셔서 이것도 남의 현장 남 후보 꼭 이번에는 당선 데이데 잠을 못 자겠어 잠이 안 와 이거 이거 여기 바꿔야 돼 해놓은 것도 없고 이거 두 번 했으면 됐어 그러면서 제가 격려를 많이 해 주시거든요 어 저는 정말 우리 동천 연천 노년면 남면 우리 주민 고향 주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직도 맑게 항상 주민을 생각하고 우리 저를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주민 곁에서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도 제가 이뤘습니다 제가 그러한 경험과 노력으로 우리 고향을 정말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70년 동안 보수당 군수가 70년간 연천은 70년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 법민주 침보기회에서 단 한 번도 안 된 거네요 국회의원도 단 한 번 짧게 빼고는 오치성 이한동 등등에서 이제 좀 바꿔주셔야 바뀝니다 바꿔주셔야 희망입니다 그리고 어르신께 제가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님들 저는 남병관이 괜찮습니다 마음 바르고 저희 아버님이 참 효자신데요 양주시에서 효자상으로 하시고 저는 그런 아버님 밑에서 아버님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지만 그 아버님 밑에서 바르게 자랐습니다 저는 아버님처럼 효심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부모님한테 단 한 번도 꾸중 안 듣고 이렇게 할 정도로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 무엇보다도 일 한 가지만큼은 제가 잘합니다 그 똑똑한 분들 사이에서 보령서장 할 땐 전국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또 평택 영등포 부천 다 1등을 했습니다 전국을 다 돌아다니셨네요 저 직원들한테 30년간 단 한 번도 욕 안 하면서 힘든 건 제가 솔선수범 연구해 가면서 제가 일을 해왔습니다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남병군 꼭 지지해 주시고 뽑아주십시오 결코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동두천 양주 연천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꼭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남병군 필승 정말 절로 박수가 나오네요 4월 10일 날 저녁 뉴스에 그 든든성 군대가 중요하지만 우리 동두천 연천 또 양주을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이곳을 우리 남병군 카드로 이번에 새로운 깨끗한 물로 썩은 물 고인물을 물갈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는데 안 소장님은 워낙 삼행시를 잘하니까 남병군 후보님께 삼행시를 준비해 주시고 남병군 후보님은 전통 가요부터 팝 가요 뭐 트로트 다 좋으니까 제일 좋아하신 노래 두 소절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성대모사를 유세차에서 할 걸 미리 우리 돌이켜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15년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대모사를 짧게 세 분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클라우드님께서 멋지십니다 이번엔 기피코 필승하고 박수도 보내주셨고요 축복사람 반드시 당선시켜야 된다 남병군 후보님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신 shi님 연천국민입니다 남 후보님 응원합니다 전국의도 자주 와주세요 전국읍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전국민은 역사적 장관 아닙니까 신님께서 특별히 연락주셔서 그 다음에 노정연팀 구마적 안녕하세요 우리 구마적 정일영 후보 출연 저는 이혼종 구마적 형님 오셨다고 이혼종 배우님 모시고 정일영 후보도 모시지 정일영 후보님 정일영 후보님도 되셔야죠 당연히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민주당은 무조건 되어야 돼 이번에는 그럼요 민당은 정말 바람이 있다면 겸손하게 이재명 대표님이 150석 그러지만 저는 250석 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나라 바로 잡아야죠 범야권 지문 너무 많이 잡았다 제가 아니 그냥 저는요 저의 소원이라 그랬지 된다고 된다고 건방지게 말은 안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건 정말 냉정히 반납하십니다 222석 정도면 괜찮습니다 우리 1번으로 둘둘둘을 자 그러면 소장님이 마지막에 하실래요 처음에 하실래요 제가 마지막에 알겠습니다 잠행시는 이거 정말 선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악상 떠오르셨죠 먼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26년째 하는 거지만 절절한 마음으로 이거는 남병근TV에서 짤로 우리 동두천 양주 시민들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아따 아딴 딴 말이 필요가 없어요 행동하는 양심으로 민중의 지팡이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루고 이쪽 동두천 연천 양주의 아들이고 일꾼이고 초중고를 다 여기서 나온 아주 토박이에요 행동하는 양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경찰들이 다 저쪽 한나라당 쪽으로 갈 때 우리의 민중의 지팡이 남병근이 민주주의의 깃발을 부여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제일 건강하고 머리가 잘 돌아갈 때고 똑똑할 때입니다 4년 전에 여러분이 안 써가지고 지금 이쪽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을 한 이 김성원 씨는 이번에 여러분이 8년 동안 너무 오래 써먹었고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상인의 현실감각과 서생의 문제의실 갖춘 아주 신원서파를 갖춘 문물을 겸비한 민주당의 진짜 일꾼입니다 절대 후회한 일이 없도록 17일인가 남았는데 여러분이 확실히 이번에는 남병근 카드로 지역의 자존심을 살리고 지역의 이미지를 올리고 지역경제를 남병근을 통해서 써먹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야 그렇지요 어쩌록 원칙과 상식대로 이래 모양새 좋게 뚜벅뚜벅 민중의 지팡이로 걸어온 우리 남병근 후보가 민주당 후보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고무적이고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우리 동두천 연천 양주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새롭고 참신한 물 바로 남병근 카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자유와 정의와 인권 지역발전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4월 10일 총선이 될 것 생각하니까 이 노무현이가 남병근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기분 좋게 여러분과 함께 4월 10일 승리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실 거죠 우리 남병근 경찰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훌륭한 경찰 구의직으로 민중의 지팡이로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의 경찰 첫째도 둘째도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온 우리 민주당의 훌륭한 자산입니다 우리 동두천 연천 양주 시민 여러분 고여있는 물 대신에 우리 새롭고 참신한 물 우리 푸른 물결에 우리 남병근 후보를 사람이 먼저인 동두천 연천 양주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동대문 양주 연천 우리 남병근 후보와 함께해 주실 겁니까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 남병근 TV 노종일 TV 안정일 TV에서 다 셔츠로 1분은 좀 지나니까 요약해서든 아니면 합쳐서든 PD 맘대로 이렇게 응원합니다 여러분 아니 이번에 딱 돼야 됩니다 이번에 자 이제 제가 남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 남 남편으로도 최고고요 경찰할 때도 최고셨어요 병 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 지역이 굉장히 지금 발전이 안되고 인구가 떠나가고 있어요 근 근면 성실 정직한 오로지 민생 지역만 사랑하는 남병근이 최고죠 역시 삼행시는 아 어려워 어려워 진거리 아주 잘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경근이 형 외람되지만 시민에게 또 감수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제가 시를 좋아하니까 시로 하시는 수 낭송하고요 또 뭐 앵코를 해주시면 노래함 조절을 하셨죠 자 우리 질제로 등단한 현직 시인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1위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김춘수의 꽃을 네 김춘수의 꽃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다가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하나의 의미 있는 눈짓이 되고 싶다 감사합니다 이야 목소리도 좋고 감성 시적 감성도 좋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중 하나 아닙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여러분이 남병군 이름 석자를 불러서 동두천 양주 연천의 민중의 꽃 일꾼의 꽃 여러분의 진짜 개혁과 민생의 꽃이 남병군 이름을 자꾸 부르고 표를 주셔서 의미 있는 꽃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단무지님께서 이채양명주 200석 가보자 윤석열 심판 이번에는 이채양명주 총선이죠 누이를 좋아요 민지맘님께서 노정혈 파이팅 남병우러분 반드시 계속 국회로 가자 민지맘 또 새로 들어오셨고요 저기 누이 하신데 누이 누이 누님들 다 뽑아 제가 잘 못하는데요 간단하게 좋습니다 저를 위해서 정예누님 연이 누님 춘희 누님 화선 누님 엄청 저를 위해서 애를 써서 드릴 건 없고 동네 누님한테 노래 한 소절 하겠습니다 언제 난에게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런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이 누이 이름들 감사합니다 정예 정매 누님 연이 주님 화선이 화선이 친구 아니에요 우리 친누이 고맙습니다 양주 양주 연천 주민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희가 또 유세차에 오르겠지만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이 말고요 형님들도 고맙고요 다 고맙습니다 어르신도 감사하고요 바쁘실 텐데 우리 남병근 후보님 건강하시게 10여일 후에 정말 필승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노정열 tv 인사이트 tv 안정열 tv가 공동으로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셨고 또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이 방송은 특별히 험재 계신 후보님들을 응원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동두천 양주 연천의 지인들에게 보내주시고 또는 경기 북부분들에게 보내주시고 또는 경기도에도 보내주시고 또 서울 북부에도 보내주시고 사방팔방에 좀 퍼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동두천 양주 연천 의뢰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후보님 계신데 이렇게 괜찮은 후보님 계시더라 하고 지금은 대구 있습니다 험지가 아니라 이제 양지로 바뀌고 있는데 험지가 양지로 더 돌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요 마무리 항상 마무리 연천 그쪽 지역에서 7년을 민주당을 한 위원장은 아마 첫기로는 제가 다 떠나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역사입니다 맞습니다 남병근 tv 노정열 tv 인사이트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마음샘님께서 의원님 노래 잘하시네요 화이팅 특히 단무지님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당선되셔서 꼭 감사 인사하러 오십시오 당연히 오셔야죠 여러분 남병근 의원님 반드시 당선시킵시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세요 함께해주세요 남병근 필수 필수 동두척 연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해주신 문자주세요 여러분 남병근 tv 노정열 tv 인사이트 tv 샘물같은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